안녕하세요 오션드림 스쿠버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 신규 알림을 듣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게 맞으신다면 지금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이벤트 응모 링크를 통해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1일차 이벤트 응모일이구요 내일하고 모레도 기회는 또 있습니다 중복 응모는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한 번만 응모하셔도 됩니다 일요일 이벤트 추첨 라이브 방송 기대해 주시구요 행운이 있길 바라겠습니다